난 저게 제일 신기하다 저 리레 사이에서 저렇게 하는거 부캐릭은 블레스터로 할겁니다 하드르시드 3페이지에서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나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 펑 터지는거 이야 이야 블레스터 개많아 은근히 할만하고 진짜 시세가 업 어 삑내 까비 와 자 일단은 블레스터를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블레스터를 현질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진격캐논이 280이 끝나면은 블레스터 레벨링을 시작을 할겁니다 대신 현질은 이제 안합니다 블레스터하고 은호로만 벌리는 것들을 그렇게만 이제 성장을 할겁니다 일단은 템 공기를 먼저 하면은 얘네들은 아직은 남겨놨어요 솔직히 이거를 팔면은 아무리 다시 봐도 못 살 것 같았어 나머지는 다 17성 둘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EPI 목걸이 도미네이터 펜더드 피도미 그리고 엘라하 노작 그리고 17성 엡솔렙스 그리고 응축 아쿠아지 전형적인 이제 포도둘둘 세팅인데 이거를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스텟은 현재 18600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레시피로 크리티컬 황글을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 조졌습니다 이거는 개편 후에 돌리는게 맞는거겠죠? 지금 인생 망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고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기념으로 이 스펙으로 얼마나 뒤에 나오는지 오늘 약간 진심 펀치를 칠겁니다 제가 무기 없는 18000 블레스터 자 갑시다 뭐야 잘못 올렸어 안돼 아 만렙인거 보고 올렸는데 갑시다 아 아 역시 이거 18000 블레스터가 불킬을 원킬을 내네요 리레 4렙이요? 아니요 리레 1렙인데요 보공 공개 보공 아직 공개 안돼요 죽여! 오케이 아 야 저거 죽어 아이고 너무 빨리 썼다 오케이 까비 메린이 블레스터 추천해 당연하지 메린이 블레스터 안하면 사실상 거의 매생 손해인데 오케이 하하하하 자 버브컷 이래도 안 합니까 18000 블레스터 버브컷 납니다 버브컷 어 어머 잠깐만 그냥 평딜을 잡아볼게 오케이 평딜도 엄청 세죠? 응 보공은 보지 마시고요 자 18000 블레스터 19,850 블레스터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도말수 여기서 그렇게 다 안올릴게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컵 아 오케이 하하하하 2분 컷했죠 2분 때 컵 무기를 안 낀 블레스터가 이렇게 세다고? 어 당장 하러 가야겠네 어 당장 하러 가야겠네 이제 이거 쓰고 오케이 오케이 자 버브 딜 잘 들어가고 어 어 어 와 타격감은 미쳤다 진짜 근데 어 이게 릴 파벙이 너무 멋있어 추적기도 좋아요 싹 싹 싹 오케이 이렇게 끌어주고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낙사했네요 이거를 그치 안돼 안돼 가불기잖아 이거 하하하하 오케이 컷 아 다행이다 옛날은 진짜 퍼플라투스에서 많이 죽어가지고 내 유튜브에 박제까지 됐었는데 이제 솔직히 좀 쉬운 듯? 아 잠깐만 아니 꼭 이런말하면 죽을라 그러더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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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하하하하 아니 맨날 이런말하면 죽더라 미치겠네 정말 하하하하 아니 노말해서 죽었네 카오스도 아니고 내가 블레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타격감 타격감 하하하하 하하하하 쿤 하 Hai 하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보면은 괜찮죠? 눈치채신 분들은 사실 눈치채셨을거에요 마약이 있구요 내 농장이 너무 화려해 모든 스텝 20 데미지 4% 보공 5% 크뎜 2% 파텍 15% 농장 개커였는데 이거 농장 제 친구가 그려줌 존나 개커였죠 유니온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무기 하나 있으면 보공 400% 넘어가겠네 어머 아마 이제 메이플이 좀 상황이 풀리면은 돈을 써가지고 스펙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도 제대로 된거 이제 그냥 바로 플렉스하고 아케인쉐이드 엘라하 아무리 블레스터가 이제 인기가 없다 한들 무기 매물은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런거 하나만 껴도 얘 280만 올라가? 잠깐만 내 스텝곡이 592만인데 지금 거의 두배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22성 아케인 무기가 300억이냐? 쌍레전에다가 AD 00 힘인데? 한번 쳐보자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데몬 어벤저 하세요 데몬 어벤저 아케인 무기 22성이 188억 아무리 뾰공이어도 무기 보보공 인데? 240억? 이제 아케인 무기 직작하는 사람 없겠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 이런거 스태프 300억에 절대 안 올라왔어요 야 피니스톨 왜 330억밖에 안하냐 야 이거 나 피니스톨 팔래 그냥 야 이거 두개 팔래 이거 가지고 있는거 의미가 없어 야 빨리 당장 팔아라 아무나 사가세요 이거 팔아서 블레 무기는 하나 사주자 그래 어 이거 개귀여운데 잠깐만 아 나 이거 사고싶어 여러분들 이거 사는거 인정합니까 이거? 내가 산다 진짜 저부다 헐 개귀여워 야 이름이 스태기인데 잠깐 이름 바꿔야돼 스태기 스태기 잘가 아 현명한 소비였다 얘들아 옷 여기서 뭐 입힐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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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보러 아야 아야 자 일단은 오늘은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니까 일단 오늘 방송해볼게요 아 이제 아인 콘텐츠를 조만간 기획을 해야겠구만 뭐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수고 오케이 다들 빠이 감사합니다